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우리 한방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전국 맛집 여러가지를 보내주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하루하루 조금씩 먹을까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닭 한마리 칼국수 아시죠? 닭 한마리 먹고 여기다 칼국수 생면 넣어가지고 먹는 그거랑 요거는 오리불고기 뭐 경북 칠국 거기에 오리불고기래요 그 이거 일단 이렇게 해서 요리해야 되거든요 요리를 해서 익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가락이 너무 아파 힘을 못주겠어요 도우 왕이가 아 부딪혔어 어디에 꽝 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파였어요 여기 뼈가 안 움직여져 뽀빠님 한개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익힌 다음에 요 야채 엄청 가득 있는거 넣을거거든요 하스 아직 안 새 새는거 아니에요 처음에 내가 너무 편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까? 꺼놓고 다시 켜볼게요 확인을 하고 아니 안 새 무서워 됐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익으면 먹을거고 이거는 그냥 뭐 바로 먹으면 돼요 제가 익혀놓은거라 잘 안보이죠 이게 닭 한마리가 이렇게 들어있고 요 감자 옹시미 요런게 들어있어서 요거 부추랑 같이 찍어서 먹는거거든요 한번 뜯어봅시다 전에 닭 한마리 먹은적 있잖아요 진짜 맛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맛집이래 맛집이라니까 또 다른 느낌이 나겠죠 뜯어서 일단 다리를 하나 뜯어봅시다 닭이 좀 야해요 더 끓여야되나? 더 끓여야되나? 충분히 끓였는데 말이죠 잠깐만 더 아 약간 더 끓여야되나보다 좀만 더 끓일게요 아니 다 맛이 이상한게 아니라 물이 생겼어 근데 맛은 안 이상한데요 물이 생겼어 닭이 야해 그리고 여기다가는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스가 이건 뭐야 이거랑 이거랑 얘네 셋을 섞어서 만들어서 부추를 찍어먹는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넣었고 뭔 소스지? 웃는게 전단히 한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이거랑 이거는 뭐지 또? 간장같은거 아 우리 또 다섯개 또 다섯개 감사합니다 어떤걸 남기면 오늘 아침에 아 치킨 어제 치킨 다 먹었죠? 오늘 아침에 특히 그거 치밥있죠? 치밥 이거 겨자인가보네요 제가 겨자 좋아하니까 듬뿍 덜었고 이렇게 섞으면 되는건가 이렇게 섞어서 오오오 이거를 이제 부추에 찍어놓은 거래 이거를 부추를 적당이 적당량을 여기에 담가서 얹는거래요 일단 담가 놓고 오 오리 맛있겠다 몇인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많아요 양이 골을 너무 세게 하면 안되겠지? 골이 진짜 맛있게 생겼지 않아요? 물 줄였습니다 어느정도 익히다가 야채를 넣고 같이 익혀야되요 알람있나? 잠깐만요 알람 못보내네 아쉽지만 생오리에요 저 혼자오리 싫어하거든요 아 어제가 오리데이였지 근데 오늘 먹네 오늘 먹어볼까? 와 대박 우와 인형하네 근데 오늘 날씨가 바람이 아주 쎅쎅 불어 저 목욕탕 불러 끄실라고? 바람이 엄청 돌지 않아요? 태풍 불어 안녕! 오늘 너무 춥죠? 오늘 너무 추워 우리 벼리암마님 10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벼리암마님 10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뒤도가? 여기는 뒤도 안오는데 나가니까 너무 춥더라고 슈퍼론 깍지 사러 갔는데요 엄청 추워 도물러 끼보지않아 이제 어느정도 익었으니까 야채를 넣어볼까요? 야채 투하! 야채 엄청나죠? 양 엄청 많다 고추도 있고 고추는 좀 이따가 할까? 고추는 조금 있다가 국채 richter 국채 괜찮아요 양 charging 이게 익을까? 야채 너무 많그데? 자 이제 닭 한마리 좀 먹어봅시다 이제 다 익었겠지 부추는 여자한테도 좋지 않을까요? 남짠들 정력이 좋다면 여자는 낫녀? 요 야들야들함 다 벗어놔야 돼 뜨거울 거 같은데 뜯어볼까요 요거를 남양주 손맛 칼국수라고 하시더라구요 요거를 요렇게 고추에 싸서 이렇게 내 시계 크로마츠리어 내 화원증 왜 나 왜? 왜 나 화원증? 아 뭐야 아깝도 이게 얘 분홍색깔 머리카락이 빠졌네 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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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마츠고 그리고 내가 왜 무시단전이야 배달 아니구요 네이버에 보시면 나오지 않을까? 나도 처음 먹어보는 곳이에요 거품이 빠졌다면 거품이 생긴 적도 없습니다 펜잇갈리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앞접시요? 괜찮아요 놀공간이 없어 앞접시를 근데 이거 너무 크다 근데 이거 너무 크다 일단 장이나 뜯지 뜯시다 우리 찐따님 감사합니다 여기 찍어 먹으면 알 수 같아 겨자때문에 그런가 알싸합니다 크로마츠라구요 음 음 이거 글루실 밑에 놔야겠다 흘릴 수도 있으니까 음 방송 지금 켰어요 터진잎 근데 스폰도 안 됐어 어 아 먹기가 좀 불편하네 오 루이형님 여자친구 생겼어 한 개 또 감사합니다 또 한 개 또 감사합니다 이얍 반지야? 반지 가벼운 건 다 달라 내꺼서 한 거야 내 새로 한 건데 손이 더러워서 내 손이 지금 다쳤어요 관절이 이렇게 멍들었어 나도 다리보단 목 그리고 날개 빨리 이거라 빨리 이거라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얘감 비주얼 좋구요 아 눈이 아깝다 여기가 눈이 아깝다 여기가 눈이 아깝다 침침해요 왜 그러지? 천 년에라고? 내가 워낙에 덜렁대 이제 이제 그만 끓여야겠다 그걸 너무 뜨거우면 못 먹어 감자 웅치미 이게 들어있거든요 이거 맛있을라나? 이거 맛있을라나? 이거 맛있을라나? 나는 다리 사실 그렇게 좋아한 건 아니에요 감자 만두 감자 만두 소스는 알싸에요 겨자 소스 있잖아요 겨자 소스 그 맛이야 더 익혀야겠죠? 여러분들? 엄청 쫀득거리는데요 약간 그 감자떡 겉에 있는 그 맛 어 내 스타일이야 어디갔어 찍게 아 근데 이거 할때 여기 다닐까 너무 맛있다 이거 먹고서 이따가 이제 그거 먹을거에요 칼국수 아 다가 미안 여기 맛있는 부위 좀 뜯어갈게 여기 네 똥꼬 있는 부위 있잖아 다리 말고 이 똥꼬 부위 근데 이거 닭 한마리 칼국수 되게 금방 먹는다 은근히 되게 금방 먹어요 양이 그닥 많지않아 그래서 마무리로 칼국수를 먹는거지 자 우리 한방님이 보내주신 감귤주스 이거 닭도리가 아니라요 닭이에요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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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똥꼬? 가게에서 하라고? 뭐를? 이거요? 이거 내가 요리한거 아니야 이거 그 있는 그대로 온거 요거에다가 이제 여기 부추 소스랑 같이 먹으면 짱! 약간 매콤하면서 코 찜한 느낌 알죠? 님들도 부추 좋아해? 부추 싫어하는 사람도 있던데 난 부추 진짜 좋아 약간 매콤할거 같다 잘 익은건가? 잘 익은거 같지않아요? 잘 익혀? 정력왕은 내가 될겁니다 내가 정력왕이 되서 남자들을 알았죠? 알았죠? 이제 부추를 넣어주자 짜자잔 여기도 부추 저기도 부추 우리 타진터진 라이타님 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맵게 꼭 먹어야돼요? 저 매운거 먹었다가 병원에 실려갖고 입원했어요 님들 나 매운거 먹는다고 뭐라고 할 땐 언제고 또 안먹으니까 또 뭐라고 해? 정다님 또 한개 감사합니다 하얀게 뭐예요? 요건 닭이에요 옆에 맨을 꺼있거든요 여러분? 닭이 닭이 백숙처럼 이렇게 있는거야 근데 이제 이 국물이 엄청 맛있구요 여기다가 이제 칼국수 생면을 넣어서 마무리로 먹는거예요 됐어 이제 그만 익혀도 될거 같애 완벽합니다 어때요 비주얼? 비주얼 괜찮지? 비주얼 괜찮죠? 비주얼 괜찮죠? 10개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스라테님 이거 먹어봐야지 딱 고기를 먹읍시다 음 양이 줄은거 아니냐고 왜냐면 칼국수 여기다 끓여먹을거니까 양이 좀 적어보여도 이따가 먹는거 보세요 양이 조금 줄긴 했어 아픈디로 아 맛있다 맛있다 레알 음 이런 점은 있어 금방 먹겠다 이거 칼국수 먹으면 되니까 이따 뻑뻑 싸는 칼국수 먹을 때 넣어야겠다 요거를 딱 잡고 여기 부추에 같이 올려서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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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바람소리 들려요? 음 닭은 저번에 먹었던 것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애 음 목조르면 죽느냐구요? 많이 먹어서 매운거 많이 먹어서 위가 빨개졌대요 아 맞다 저번에 토종닭이었지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안들어있는것 같지 몰래 고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아 오늘같은 쌀쌀한 날 칼국수가 완전 짱이대 그쵸? 이따 후식으로는 2차로 2차 먹방때는 우리 사회사님이 보내주신 푸딩 있잖아요 100개 먹을거야 근데 내가 단호박 맛을 한번 먹어봤거든요 단호박 맛은 약간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그쵸? 그쵸? 오늘은 술 먹방 없고 호식 먹방 여기에 술이 생각나긴 했는데 나 뜨거운거 잘 못먹어서 뜨거워서 지금 힘들어 안녕하세요 최지연님 우리 그리고 5768님 어서오세요 짜잔 그 단호박 맛이랑 고구마 맛이랑 이런거 있던데 고구마 맛은 어쩌지 단호박은 좀 별로였어 누가 내가 축하의사를 누가 내가 축하의사를 당연하죠 이거는 내일까지 마시지 이거랑 술 먹으면 완전히 힍듬서 고구마 맛도 좀 더 좋아 되요 보다 뜨거워 뜨거워 연기 나는거 보여요? 그니까 칼로스 먹을때 이런 퍽퍽살 먹기 싫은거 있죠 이건 진짜 넣어놓는거야 지금 아삼에 살아요 배방 천안쪽 뾰족한 엔딩님 자꾸 뭐 담대 이거 얘기하는데 뭔소리에요? 죽을래요? 그런 어그로 좀 끌지 마세요 여자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그리고 이 오리불고기를 당장님 어서오세요 이 오리불고기를 양파랑 이렇게 맛있어 우리 낭제 언니가 나보고 음식 보내줬대 손 이렇게 됐어요 언니 여기 관절 멍들고 지금 저기선 잘 안보이는데 엄청 빨개 환절기엔 오리지 옹심이 어딨냐 옹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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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온나 여깄다 보니까 왜 하필 가운데 스타일입니까 머리 묶었어요 안감아가지고 이거 진짜 맛있는거 같애 여기다 좀 찍어서 찍어서 안에 만두 같은거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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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천천히 먹을게요 오우 맛있다 토닥토닥 토닥토닥 근데 오히려 놀래서 안아파서 안울었어요 이런걸로 울리도 아니지만 근데 진짜 안보여서 그렇지 손가락이 이만해졌어 열한시까지 먹으라고? 어 아아 이거 내옥하나 이것도 떡살인데 이것도 칼국수래 우리 엄지 켜 대만족님 감사합니다 이거 다 팩배로 보내주신거에요 회장님께서 이거 다 팩배로 보내주신거에요 회장님께서 경북 칠곡이 머른곳이야? 어 저는 멍이 잘들어요 멍이 엄청 잘들어 그래서 다리에 항상 멍이 가득있어 앗 뜨거 다리에 멍이 항상 들어있고 뭐야 밥 다 먹었잖아 칼국수랑 먹어야겠네 칼국수랑 오리랑 먹으면 딱이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밥 볶고싶음 먹는데 아 밥이 없나? 없나있나 모르겠네 안 떵냥 우리 이 언니 왔어? 아 아 우리 낭자언니 미우님 많이 올라왔죠 양친 생기면 죽여버릴거라고? 지는 여친 엄청 사귀면서 나는 사귀지도 못하고 쪼꼬 새엄마 쪼꼬분이 어서오세요 우리 별뽕성 만개님이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만개 받은 기분이 있네 본인은 여자친구 내 방송 오면서 여자친구 한 열 번 바뀌었을걸? 이상형 없어요 맨날 바뀌어 동생이 여덟살이에요 본인은 몇살이신지 부트랑 먹으니까 레알 맛있다 자 님들 어 여기 시청자 중에 내 이상형이 있겠지? 자 우리 그거 이상형 월드급 할까? 자 알아서 탈락하세요 내 이상형 그냥 이거 희망사항일 뿐이야 나는 그냥 내 꿍 희망사항 어 어깨가 넓다 탈락? 탈락 좀 있군 복근이 있다 있으면 좋으니까 아 허벅지가 두툼하다 복근 취소 복근 없어도 돼 허벅지가 두툼하다 허벅지 튼실 허벅지 튼실 한 번 탈락한 사람은 이제 착 아니야 운동실력이 좋다 술을 잘 먹는다 허벅지 뭐지 허벅지가 단단해야 키는 안 봐요 욕을 안 한다 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아 더워 욕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 지금까지 다 다 다 맞는 사람 있어? 진짜 양심적으로? 칼국수 가격 모르겠네요 님들 이렇게 다 넣은 게 아니라 여기 숨어있어 여기 숨어있어요 여기 숨어있어요 근데 얘는 큰 닭이 아니라 폭살이 좀 많네 오 난 이런 살이 좋아 자기관리 잘하고 맞아 자기관리 잘하고 어 그리고 나도 내 관리 잘 못하지마 그냥 희망사항을 말하자면 그리고 정신력 강한 사람 그리고 잠 너무 많이 있지 않은 사람 연예인으로 치면 내가 연예인으로 알지 못하니까 근데 연예인 외모를 보고 고르려면 조진욱 혹은 이진욱 이진욱이 그 눈동자가 너무 좋아해 조진욱은 그 덩치가 너무 좋고 그리고 파도 너무 좋아 내가 이진욱을 어디서 좋아하게 했냐면 나인인가? 거기서 좋아했고 그 로맨스? 로맨틱? 로맨스? 어우 맵다 매워 이삭형은 이삭형일 뿐입니다 맞아 오리는 그 오리 기름이 몸에 좋다면서요 저 살 찝니다 많이 찌는 체질은 아니겠군 조진욱은 나쁜 역할할 때 진짜 섹시한 것 같아요 저 은근히 섹시한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불포화 지방이 몸에 좋은거야? 난 잘 몰라서 좋아하는 혈액형? 그런거 없어 혈액형은 뭐 어디서 뭐 잘못돼서 뭐 파생된거라던데 일본에서 그랬었나? 아 문구 봐 대박 아 뜨거 외모는 솔직히 외모는 많이 안봐요 아예 안본다고 할 수 없겠지만 아 근데 아예 아예 안보는 것 같아 왜냐면 아무리 멋있어도 성격이 내 스타일이 아니면 그냥 안잘생겨보이고 멋있어보이지 않더라 우리 김기나님 그만좀 혀 이렇게 찍어도 붙여라 님들은 항상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니까 내가 그동안 만난 사람들을 보면 알거야 칼국수는 닭 좀만 먹고요 아직 그래도 남았으니까 칼국수는 닭 좀만 먹고요 왜 이렇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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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왜 이렇게 고래고기에 집착하는겨 뭔가 다 택배로 선물받은거에요 칼국수를 먹어야 뭐 닭 한마리를 먹었다가 하는거지 칼국수는... 칼국수는... 내일은 뭐 먹을까요 지금 있는게 부대찌개랑 국물닭발 칼국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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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우리 낭자언니가 보내주는것도 다음에 올거고 부대찌개도 맛집이야 전국에 있는 다 맛집 김치 한번 먹어볼까? 김치도 같이 왔거든요 요거는... 칼국수... 요거는... 아니 요거는... 그거랑 먹기 좋네 칼국수랑 칼국수랑 공강의몽에서 매운거 줄인다고 했어요 음... 부추는 여기 들어있습니다 우리 부추랑 같이 이렇게 아니... 이거는... 칼국수랑 같이 먹으려고 하는거지 음... 음... 우리 김치 엄청 아직 많은데 대미야... 왜그래... 그러다가... 블랙당하는데 고사리는 찔려 고사리가 들어가? 고사리가 들어가요? 고사리 고사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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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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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른자가 아니야 이거는요 노른자가 아니에요 목을 먹어야지 이제 여기다 깐고 곧 곧 곧 넣을게요. 곧 이거를 조금 분해해 놓고 요 살, 이 뻑살은 뜯어서 칼국수에 넣을 수 있도록 모기 하이라이트죠. 난 닭가슴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뜯어야 되는데 손으로. 뜨거우니까. 어릴 때 막 할머니가 닭 뜯어주고 막 그랬었는데. 전국 맛집 먹방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국 맛집 먹방을 할 거예요. 정말 맛집은 맛집인 이유가 있더라고. 내가 먹어본 결과. 맛집은 맛집인 이유가 다 있어. 이거 뼈네. 바람 너무 불죠? 이제 칼국수 넣을까요? 감자 옹심이. 오늘 먹방 왠지 빨리 끝날 것 같은 예감이야. 어차피 후식 2차 먹방 있으니까. 짠! 이거 생칼국수. 이거 있어요. 물 끓이면 넣을게요. 오늘 태풍 같아 완전. 2차는 다 먹고 이따가 저녁 이따 늦게. 이 부추도 넣어야겠다. 여기다가 일부는 여기다 넣고 칼국수에다가 부추를 넣어야 맛있죠. 그리고 요리를 먹읍시다. 난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커플링 아닙니다. 흘려도 되는 게 여기 밑에. 요즘 학교에서 에어 건드려 주나요? 보세요. 가장 샌거에요. 하정우 내꺼님 감사합니다. 하정우 내껀디. 우리 하정우 내꺼님 한 개 생각해 감사합니다. 우리 오리 기름 좋다 좋아. 제가 팬이 그렇게 많아요? 6월 말부터 들어서요? 그럼 더워서 어떡해. 요즘 너무 덥던데. 낮에. 가만히 있어도 덥던데. 그리고 온도도 세게 못 높이게 할거에요. 선생님들도 돕겠다. 으응? 갑오징어 시즌? 갑오징어 먹고 싶어요. 갑오징어가 그거지. 오징어 회. 갑오징어 철이에요? 오징어 회로 먹어야 짱이지. 나 오징어 회 진짜 좋아해. 아직 아니야? 철 되면 말해주세요. 나 사오게. 오징어 백마리. 오징어 백마리. 오징어 마구. 아. 근데 선풍기는 회전이잖아. 근데 일친 애들이 다 하는거 아니에요? 뺏어서? 가보지는 거. 갑오징어 철 차례에요? 오. 좋다. 김기랑 님 재미없어. 진짜 본인이 아는 지식을 말씀. 오. 뭐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이버에 검색하고 오는 거야? 으응? 컴백이 찬장에 있어요? 나 때는 옆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 감사합니다. 호시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 모양이 있으면 입이 있을게 뭔 소리지? 이거 행복해요. 아이 끓어라 끓어라. 그러게요. 세대 차이가 좀 나네요. 어린 친구들이 많아. 바람 무지 불어요. 천만 더 여보세요? 아 이 소스 진짜 맛있다. 삶은 달걀 님께서. 뒷말로. 사랑해. 저같은 피부가 뭐예요? 타격 없는 피부? 느끼하다. 사랑해. 안녕 점순. 살려 없어요. 쏘시고 말씀하세요. 이제 넣겠습니다. 여생렬.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익히면. 국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안보이네. 이거나 집중해서 먹다가 여기다 다 볶을 수 있으면 속하겠다. 나 살 썼는데. 그리고 나머지 부추. 우리 음냐나 님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칼국수를 먹을래요. 이렇게 하고. 우리 음냐나 님. 우 lárm, 두 개 감사합니다. 뭐죠? 근데 내가 이거 안 켰어. 여기 진짜 맛있다. 아 더워 근데 날씨 바람이 부는데 음냐녀님 또 한계 감사합니다 어디 갈까요 우리 음냐녀님 저랑 어디 가고 싶대요 아 이때 우리 시라이프님께서 백점으로 산통을 깨주십니다 우리 시라이프님 3일 9월 9월 장관하지 말고 화끈하게 살아 하시고서 백점 선물 감사합니다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 뽀뽀뽀 우리 시라이프님 백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음냐녀님께서 2,3,4하게 3,2,1,2,3,4 다시 올라가셨군요 오그로가 아니었네요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2,3,4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땅글뽀 나 보고 싶니? 땅글뽀 생각나니? 땅글 러브유유 러브니 땅글뽀 좋아하니? 땅글뽀 사랑하니? 땅글 러브유유 러브니 땅글뽀 땅글뽀 변하지마 땅글뽀 언제까지나 땅글뽀 좋아해 좋아해 음냐녀님 2,3,4 그리고 아 3,2,1 그리고 2,3,4 한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냐녀 음냐녀 맛있게 먹을게요 조금 더 익혀야겠지? 와 팔팔 끓고 있다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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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늙었다고? 나이가 27인데 내가 니들 어린 친구들하고 같아야 합니까? 음냐녀님이 3,2,3,4개요 머리가 안 감았더니 여래 여래 머리 이거 봐 빙구빙구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냐녀님 나이 먹고 비쩍한 거 거꾸로 보시지 마세요 그래서 원래 제 성격이에요 그리고 리액션을 할 때 귀엽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나랑 섹시는 안 맞거든 어서오세요 아 이거 때문에 덥다 예쁘죠 짜잔 짜잔 나이 먹고도 귀여울 수 있지 않을까요? 다 익혔나? 한번 먹어봐볼까? 음 음 좋아 좋아 우리 제이디 과장님께서 100점 선물 감사합니다 아 제이디 과장님 언제 또 왔었었죠? 아 감사합니다 과자 생각하는 내 마음 야 이 과자 안 샀다 과자 많이 먹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100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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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이거 좀 먹을게요 타국수 생면이 익었어 이거 이거를 건져서 닭이랑 같이 싹 싹 싹 건진 다음에 국물을 기분 좋아 하죠? 칼국수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칼국수 맛집 이란 맛집은 대전에서 다 가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칼국수 엄청 아침에 특히 밥으로도 많아 많이 먹어요 우리 부산산 해짜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해장할 때 칼국수 먹거든요 그때 이제 짱이야 어 근데 내가 투자를 이거 밖에 안거잖아 아 여기다 아 저보면 기분 좋아지신다고요 저는 님들을 봐야 좋아집니다 아 아 근데 여기에 오리 양념이 살짝 들어와서 색깔이 빨개졌어 오 먹어봅시다 본격 먹방 음 면 진짜 쪼깃거려 면 엄청 와요? 여긴 바람만 엄청 불어 와 면 진짜 쫀득쫀득 아 죽인다 죽여 오리랑 같이 매콤하게 어버이냐 선물 아 별로게 문들은 뭐하게요? 나 정보 좀 줘 역시나 현금이겠죠? 아 다 먹을진 모르겠어요 이거 안 먹은대로 위가 좀 줄었나 근데 칼국수는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칼국수는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암막을 마사지샵 마사지샵 현금이 현금이 가장 좋긴 한데 많이 드릴 수 없으니 오 맛있다 아 개찐 따님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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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어버이나라를 왜 몰라 음 음 음 음 음 현금 따로 선물때로 따로가 최고에요 우리 엄마는 취향이 나랑 달라서 내가 막 옷같은걸 사줄수 없거든 맨날 내가 뭐 사면 야 촌스럽다 뭐 이런 말이 항상 나오죠 항상 야 촌스럽다 같이 쇼핑가라고? 와 시간이 근데 어머니가 바쁘시니까 저희 엄마가 젊었을때는 되게 멋도 잘 부르시고 세련됐었어 근데 살 찌시고 하시니까 멋 부리는게 귀찮아지는거죠 그런거 알죠 엄마들이 이제 살 찌고 하니까 머리 입어도 막 이쁜거 같지않고 더워 오늘 열어도 더워요 잠시만요 내가 밤에 에어컨을 할수해야되는데 내가 밤에 에어컨을 할수해야되는데 활짝 열었습니다 아 저 요즘 살이 텄어요 근데 오늘 님들 귀차니즘 심해요? 남친이 어디서 그리고 남친이랑 운동 다니면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다 망가지잖아 오래 사귀어 쓰면 먹을까 님들 돈 많아? 님들 돈 많습니까? 나는 부끄러운거 많아요 낯을 좀 가려 저 부산에 안갔습니다 여기는 천완나선입니다 여기는 천완나선입니다 어족 올 데드 어족 앤 데드 어족 데드 남자분이 욕을 엄청 했다고요? 남자분이 욕을 엄청 했다고요? 뭔소리지? 누가 대우를 했다고요? 우왕 욕을? 밖에서 내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나? 소리 들려요? 비오는 날 칼국수지 착객님 어조리구나 비오는 소리가 아닌데 이건? 와 대박이다 대구쪽이 좀 덥지 않아요 그래도? 대구쪽은 요즘 날씨가 더웠을 때 엄청 더 여름 같겠어요 왜 하나? 대구가 엄청 덥다면서 계란이 익는다면서 나 먹고서 국수 모자라면요 더 가져올래요 국수 한 팩 더 있거든요 더 먹어도 되죠 우리 치안님 1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아이오 같다고 얼굴이 아이오 같았으면 참 좋았을거에요 이거 면이 나는 면귀신이거든요 면 다 떨어져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 먹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더 먹을라구요 오리도 먹고있어요 오리도 많이 먹고있어 제가 면을 너무 좋아해요 특히 칼국수 칼국수 귀신이에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 오리 기름 같이 떠먹으면 맛있지 이 오리 기름에 밥 볶아 맛있는데 칼국수를 하지말고 밥을 볶을까? 칼국수는 먹었으니까 이따 여기다 밥을 볶을까요? 여기에 면을 더 먹어? 아 매워! 밥을 볶을까? 밥이 냉동실에 얼려져있는거 있는데 데워오면 되니까 나 오리 기름 좋다고 들었어요 어렸을때 이모가 오리집에서 뭐 하셨었는데 그때 오리고기를 많이 먹었지 머리 염색 물이 빠진거에요 제가 탄 스텝 했었는데 거기다 검정색 입혔었던거거든요 이거 약간 매워요 밥 볶을게요 그럼 근데 대신 가져와야 돼 가져오는게 아니라 전자리인데 데워와야되요 냉동해놔가지고 밥을 소분해서 냉동해놨어 야식 땡겨서 지금 먹는게 야식입니까? 김치 국물? 그러게요 이거 택배로 같이 김치도 온거거든요 국물이 되게 많이 주셨어 김치 국물이 되게 많이 주셨어 치즈는 없어요 밥을 이따가 볶을게요 좀 먹다가 오리 좀 남기고 해가지고 맞아 야식은 한 12시 넘어서 지금은 뭐 10시니까 지금은 뭐 저녁 먹을 시간 아닌가 저녁 보통 일찍 드세요? 일곱시 막 이럴때? 와 바다 근처에 있는 느낌 나 6시 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야식이라기도 애매하고 저녁이라기도 애매해요 이제는 그러면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어요? 아니면은 저녁 시간이 됐을때 먹어요? 이따가 한 이정도 먹으면 뭐 되겠다 이럴때 먹어요 아니면 배가 고파서 딱 고플 때 먹어요? 아! 우리 낭자언니가 100점 우리 언니가 저한테 해산물 미션 선물 보내주셨대요 양자언니 100점 감사합니다 국수 나들이 있기에 세상 닮았나 하루에 열개라도 먹을 수 있어 후루룩 딱딱 후루룩 딱딱 맞고 온다면 언니 100점 감사합니다 이바더 지영님 어서오세요 할머니 좋다 둘리 옛날에 엄청 많이 봤는데 둘리 엄마가 헤어질 때 알아요? 그때 엄청 울었죠? 그리고 그 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물 푹 뿌리면서 루머 있으면 먹방 하면 안돼요 희동이 나쁜 년 희동이 걔가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네 엄마 어디 있는지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낭자언니 사케님이랑 나 차이 안나 불 살짝 참아야겠다 공부를 즐기기 위해 우왕이 살치입니다 아 맞아 희동이가 맞아 깜짝이야 그거 둘이 다리 묶어가지고 엄마랑 헤어졌잖아 맞아 희동이 이제 진짜 민폐예요 애기라고 봐줬더니 애기라고 봐줬더니 아주 다 해도 되는 줄 알아 밥이요? 밥 볶을 거예요 칼국수 먹고 여기 오이 기름에 왠지 볶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극장에서도 했었어 그리고 그게 여러가지 버전 있지 않았어? 막 비누방울로 호빵 만들어서 네 일형님 안녕하세요 아저씨가 희동이 아빠가 아니지 아저씨가 고객동 아저씨가 희동이 아빠가 아니지 희동이 엄마는 누구예요? 희동이 엄마는 누구예요? 한 개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도 많이 먹긴 해요 아 아 근데 왜 엄마가 버렸어? 꿈같은 세상님 감사합니다 말씀만으로도요 근데 왜 엄마랑 같이 안살고 불쌍맞네 아이네 아직 아기인데 기저귀도 안 땜 아직 아기인데 기저귀도 안 땜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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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해외를 갔구나 그 내용은 못 봤어 나는 극장판을 한 번도 못 봤고요 노래방 가서 둘리 노래 꼭 누가 먼저 부를라고 사수한 적은 있지 막 둘리 노래 내가 부를 거야 막 이런 거 내가 뭐지 예약했어 이런 거 그게 제일 인기 많았지 요리 보고 이거 있죠 저리 봐도 알 수 없는 요리 보고 노래방 가면 그 노래 무조건 그거랑 또 많이 부른 노래 있는데 카톡 케첩 젤인가 쏙 새록새록 그치 이렇게 야채랑 같이 먹어야죠 오케이 음 음 만날수 어떤 만나고 싶은데 뜨거운 기분인걸 이거 평소에도 많이 먹어요 평소에도 많이 먹어요 그쵸 이런 찌그러진 똥은 지저분해 보일 순 있겠지만 얼마나 맛있다 그 반찬은요 부추 아까 내가 닭이랑 먹은거고 김치 엄마 아직도 이번엔 엄마 이번 하루인가 이틀 했습니다 여러분들 엄마가 무슨 병에 걸려서 입원하신 줄 아시는데 그런거 아니고 그냥 뭐 과로 이런거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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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생방입니다 아 어떻게 해야 님들 너무 더워 흠 흠 흠 흠 바람 부는거 봐 흠 흠 흠 흠 흠 밥을 가져올까 님들 흠 고기를 좀 옆으로 치워놓고 먹으면서 먹을까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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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백숙보다 닭 한 마리가 더 좋은 것 같아. 칼국수를 먹었어. 밥 가져오려면 밥 데워야 돼요 냉동실에 있어서. 김가루 넣어야 하나요? 김가루? 밥 볶아도 될 것 같네. 많아 보였는데 많은 게 아니야. 이건 살짝 옆으로 넣고. 이 정도만. 좀 잘라서. 햇반처럼 해놓은 거 있어요. 아 근데 고추기름 먹으면 살애들려. 아 김가루 알겠어요. 아 깻잎은 안 끓였는데 아 원래 기름이 매운가봐. 호추기름처럼. 맛있다. 일단. 그러면. 갔다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3분만 데우면 되니까. 자 밥을 가져왔고. 자 밥을 넣을게요. 일단. 밥 이거밖에 없네. 이거라도 먹지 뭐. 이게 어디입니까. 자. 오늘은 시청자가 없으시네. 시청자분들이. 다들 재밌는 방송 보시러 가셨나. 어떻게 잘 먹냐고요. 이렇게요. 잘 먹었다. 이렇게 깔끔하게 먹는거죠. 면이 남았나. 이루리아님. 만개펜 가입 감사합니다. 기름 빼기 싫어요. 기름 좋단 말이요. 그리고 제가 콩밥 좋아합니다. 간에. kenalgoon got purple. 강자웅시미. 강자. 강자웅시미. 드템. 또 드템. 강자. 감자. 감자웅시미. 왜 이렇게 발음이 안돼. 감자웅시미. 따라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 또 드템. 오리 기름에 볶아먹는 게 맛있쥬. 이거 오리기름에 거의 담근거 담갔는데 오리기름 좋다는데 흐녀녀녀념님 감사합니다 오리기름 좋다고 하잖아 잘 알고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다른 일이요? 네 안합니다 흐녀녀녀념님 또한 귀기름 고용이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거의 근데 님이 밥이 많지 않아서 거의 오리죽이다 오리죽 밥이 내가 완전히 데우지 않아서 콩밥입니다 제가 콩밥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콩 엄청 군복 들어간다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지 아 냄새 좋다 오리기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니까 이 감자 옹시밀 르마트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졸여서 먹어야지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누가 200일 만에 5천원 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말했던 거였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한 거 그것도 수술을 안 한 거 우리 우두래곤님 도두래곤 아 콩이 좋다 끓이고 먹을게요 일단 이거 먹고 국수를 먹읍시다 아 칼국수 너무 좋아 부추칼국수 알아요? 홍굴 부추칼국수? 맛집이라던데 그것도 택배로 왔거든요 홍합하고 굴 들어있는 거 초록 면이 초록색깔인 거 드셔보신 분 있어요? 홍굴 부추칼국수 내일은 비 안 온대요 다행이다 우리 키버스님 다섯 개 생각 감사합니다 나는 오리오기의 비계 부분이 좋아 맞아 오리 기름이 끓는 점이 높죠 그래서 좀 식혔다 먹을게요 오리는 뜨거워 너무 뜨거우면 위험해 이상형 없어요 맨날 달라 살 쪘는데 딱 봐도 살 쪘잖아요 요즘 최근에 빠졌을 때보다 쪘다고 요즘 최근에 살 엄청 빠졌었거든요 엄청 저 진구가 더 좋아요 송중기보다는 진구 님들은 그 영화 드라마을 봤다 생각하지 말고 실제 송중기와 진구 할 주니까 예쁘다는 소리 듣네 그니까 말입니다 진구가 인기 많구나 도라에몽 진구는 뭔지 몰라요 먹어볼까? 비열한 거리에서 진구 나빴잖아 너무 뜨거워 한참을 식혀야 너무 뜨거워 오리 기름이 끓는 점이 높아서 근데 진구가요 되게 영화 같은 것도 잘 나고 연기도 잘하고 실력 좋은데 진짜 늦게 뜬 거긴 해 되게 얼굴도 매력있잖아요 아 칼국수 다 먹었는데 벌써 진구가 그 마더에서 어린 학생과 그 장면 참 임팩트 있었습니다 런닝맨이 어떻게 나왔는데요 진구 입술을 너무 멀고 있어 맞아요 잠깐 여기 국물을 살짝 버리고 여기다 버려야겠다 여기다 밥을 옮겨서 먹어야겠다 런닝맨이 나왔었구나 제가 티비를 안 봐요 그래서 잘 몰라요 이거를 여기다 파서 뜨거우니까 철구님은 유부남이잖아요 유부남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태양의 호에 재현을 했어요 뜨겁겠다 진구 결혼했어요? 진짜요? 진구도 유부남이에요? 진구도 유부남이에요? 나옴 1개 감사합니다 김가루 안넣었다 김가루 안넣었다 어떡해요? 지금이라도 넣어서 다시 볶을까요? 아니면 그냥 먹을까요? 별똥는 10개 팽글 감사합니다 녹아도 되나? 바보처럼 안넣네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왜냐면 기름이 맛있어서 근데 기침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맵지 않은데 맵지 않은데 기침이 계속 나오는 이유 아시는 분 아 진짜? 아 진짜? 아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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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자언니 맛있게 고맙습니다 아시따 또 맛있게 고맙습니다 두개 먹어라 뿅 당자언니 고맙습니다 님들 님들은 연예인이라 연예인이 됐어 근데 일반인 이랑 연애를 해요 그럼 밝힐 거예요? 여자팬들이 중에 많아 여자팬들이 중에 많아 그걸로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는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어 영화 섭외가 안 오고 남자 주인공 섭외가 안 오고 같이 나올 수는 있겠다 여자친구가 만약에 연예인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근데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무슨 커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어 연애로 끝날 수도 있어 그래도 밝힐 거예요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 그냥 결혼은 하고 싶지만 뭐 그렇다면 뭐 그렇다면 내일 당장 차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밝혀요? 오 멋있네 아주 멋있어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결혼할 사이가 아닌데 그렇게 내일 일까지 희러가면서 밝힌다는 거는 좀 물론 내가 BJ 이런 거만 밝히겠지 근데 연예인이라면 그렇지 인터넷에도 계속 떠들 거고 흑 REY 흐 흐 흑 그 저 저 한다면서 동영상 봤어요 라스 나온거 나비 그분 되게 이쁘시던데 이쁘게 생겼던데 장동민 아저씨는 능력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밝힌다는 사람이 연예인되면 안 밝히지? 글쎄 자약은 은꼬에 넣는거에요 나비 얼굴이 너무 뜨다고? 모르겠던데 그냥 통통하시던데 토실도실 근데 그거를 왜 넣는거지? 결혼하겠지 그렇게까지 밝혔는데 미드도 크다고요? 통통하면 미드 커 통통하면 미드 커 통통하면 미드 커져요 아 열날 때도 쓰는구나 열 날 때도 쓰는구나 덜었다기 보다는 아플거 같아요 아 밥이 너무 쩍다 아 근데 결혼할거같은 사람들도 결국은 안하고 헤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난 오히려 설리가 결혼할거같은데 아 진짜 맛있다 어떡해 애기들 애기들이야 뭐 모르니까 뭐 회사 부러워 등력좋아 등력좋아 아 씹혀야겠다 근데 너무 막 그 인스타에 너무 막 그런걸 올리던데 막 침대에 누워있고 막 이런거 그런거 맞나 내가 본게 그거 보고 좀 놀랬어요 자랑하는거야? 아 최자님의 그 최강 최자를 몰라요? 아 여기 탈퇴했어? 아 저 그런게 다가 아니래요 뭔가 야해 사진들이 아 님들 여기 미성년자도 있는데 그런 너 얘기 너무하지마 아니 설레는거 야해진게 아니라 패밀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응? 나이가 있으니까 어느정도 그래도 옛날에는 마냥 애기였다면 지금은 좀 컸으니까 그런게 생긴거지 살미님 안녕하세요 다듬는 그 음악 저작권? 장난 아닐지 형? 살미님 어제 녹방에서 우왕이를 아주 애타게 찾으시던데 저작권 결나라라스타님 어서오세요 오늘 후식 먹어요 이따가 2차때 우리 사이다님이 나 후식하고 그 푸딩 기억나요? 그 푸딩을 한 열 십 한 박스 이만큼 보내줬어 맛별로 아 처음에 재치기 나왔거든 아 처음에 재치기 나왔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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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 아 아 푸헬 우리 일동이 안녕 일동아 옆에 글씨 써있다 뭐 먹는지 저 심심해 푸헬이 있잖아요 닉네임 걔가 내 친구거든요 제가 110kg 110kg 정도 되나? 어 110kg 정도 되나? 뚱땡 뚱뚱이예요 키도 엄청 크고 제가 나중에 푸드파이터 같이 방송하기로 했어요 아 근데 제가 안 만나 줘요 아 아 아 제가 아까 막 돼지는 아닌데 엄청 커 크고 대패 삼겹살을 혼자 몇 이분 먹었었지? 갓 파트 엄청 많이 먹어요 근데 저 요즘에 고개를 숙이면 머리가 아픈데 그 이유가 뭐예요? 머리가 엄청 아파요 고개를 이렇게 쑤그리면 머리가 무거워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은 느낌? 빈혈? 빈혈은 빈혈 느낌만 나왔냐 이석증이 뭐예요? 이석증이 뭐야? 나 저혈압인데? 봐봐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은 막 여기가 무겁다 해야 되나? 지금도 어지럽고 요즘 좀 어지러움이 심해졌어 봐봐 나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같다니까 아 우리 이웃님 말 들어야 되는데 이웃님 잠을 많이 못 자요 제가 근데 콧물이 나니... 막 나오고 안 죽어? 알았어 토혈이 뭐하니? 토혈이 뭐하니? 링꾸기님한테 생각해 감사합니다 머리에 피가 왜 솔러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잠을 많이 자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커피 먹으면서 나를 왜 보고 있어 수면 젤? 요즘에 뭐 잠오는 잠오는 그게 있다면서요 잠오는 잠오는 음료수? 아 저 불 끄고 못 자요 그거 뭐라고 해야 되지? 스탠드 끼고 자야 돼 트라우마 같은 거 있어서 먹고 운동 박스 깨라고 막 못 자는 병처럼 못 자는 건 아닌데 켜놓고 자는 게 좋아요 아 저 슬로우 카우 그거 어때요? 진짜 잠이 와? 새로 나왔대요 어 그래서 술 먹으면 잠 잘 와요 이혼님 안 오셨네 이혼님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셔 미안하다 헤어졌어 하는데 너는 내가 보니까 한 10번을 넘게 헤어졌다 만났다 하는 거 같은데 그리고 내일 보면 또 만나고 있겠지 나는 연인 내 친구들이 막 헤어졌어 이런 말이여 잘 안 들어요 막 괜히 상담해주고 하잖아? 그럼 다음날 또 만나 있어 배기를 왜 따져? 살미님이 뱃고기를 좋아하는 거 같아 맛있다 여러분들 맛있어 오리 기름이 흰색이야 나는 하이 기념일 안 챙겨요 방송 안 했다니 그래도 어제는 1300명 봤습니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배고픈까? 배고픈데 너랑은 뭐를 못 먹겠어 돈이 많이 나올 거 같아 언제 대패 삼겹살 같이 야외방송 합시다 지금 이뻐 아 후식 먹으려면 배를 너무 채우시면 안되지 몇 숟가락만 더 먹겠습니다 살미님이 나를 개로 생각하고 있어 오늘 머리 안 까맣는데 나 내일은 잠 진짜 많이 자야겠다 다 먹었어 나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살에 엄청 덜 들... 엄청... 아니야 원래 보일락말락이 제일 흰색이었어요 아니요 이게 꽃... 이거 오리 기름이 너무 그래 기침 나와요 상어 살 데 없나? 감기가 아니에요 밥 먹을 후에 밥을 드서 가습기 없어도 돼요 있어봤자 쓰지도 않아 아 산거 잘 안 팔걸요 엄청 힘들게... 아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